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나 죽을 것 같아. 와, 귀여워. 진짜 잘하셨어요, 오늘. 해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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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곤조곤 할 말을 다 하네. 아들한테 자비가 없었어.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해두세요. 용도해두세요. 앞으로 연동 500원이에요. 앞으로 연동 500원이에요. 나도 그런 거 아닌 거 같아. 드라마! 듣고 있었어. 듣고 있었어. 저는 약간 어려운 케이스야. 나 안에는 다른 인간이 있는데. 아, 둘이 있구나, 아내. 너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봄이었지. 그때는 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름이 되면 저한색을 좋아해줬어. 색깔별로 좋아한다. 너도, 너도 못 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우방, 사우방, 사우방. 제일 미안해해야 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 너가 어떻게 가운데서 저울질이야? 너가 뭔데? 뭔데요? 선택을 하라고. 선택? 아, 저는... 안녕? 나 미안해, 주한색을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 주한색이었어. 미안해, 카엘이. 나는... 나 얘가 좀 더 좋은 거 같아. 너무 좋아! 레디! 액션!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차기야, 무슨 일이야? 하고 싶었어 어, 내가 좀 하고 싶은 말 있어 무슨, 무슨 으리, 끝인 것 같아 끝인 것 같아 자기는 무슨 그런 말을 전화로 해 마음이 아프다 으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리뜨기 하라고 하셔가지고 미안해 내가 연락도 더 자주 하고 그럴 게 없어 그것 때문에 너무 연락이 많았어 아, 내가 연락을 많이 해갖고 약간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구나 좀 많았어 imeter 아, 이거는 아니지 조금 안 ΘIAN가 너무 add 내가 더 살할게 어 하임이 늦었어 이제 나의 마음에 마음 속에 있는 불이 다 식어버린 거야 Type 요즘 조금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생겼거든 지소 가까이 누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갑자기 키 커? 나보다 키 커? 아니, 키는 작아. 아니, 저리 왜 졸래? 자기야, 누구랑 동화해? 너 지금 같이 있어? 야, 왜? 야, 너 지금 같이 있냐고! 전환전이야. 아, 아, 아! 아니, 아니. 야, 레오야. 숙제한다며. 숙제할게! 엄마. 엄청 싸네, 이런 건가? 엄마. 다음에 만날 때는. 아니! 그냥 찡그러서. 그냥 찡그러서 만나자. 아니. 안녕. 누가, 누가. 힘자랑 하고 끝났네요. 네. 오리띠를 했는데도 온이도 여자 같네요. 레디, 액션! 케빈아. 어? 왔어? 오래 기다렸지? 너 오늘 떠나잖아. 어? 어디로 가는데? 아니, 떠나? 아니, 나? 나 떠나? 지가 떠나는 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가지마. 가지마? 어, 가지마. 나랑.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게 고백성 하나만 해줘. 오! 10.20. 아, 10. 아, 10.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죄송한데 집에 갈게요, 오늘. 내가 어디가 제일 좋아? 어. 1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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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van pano prom. 아, 10.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떡해, 생각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잠들 말고만 해 허팝이 좋다고 자, 이제 독특적인 첫 번째 수업은 고요 속의 외침! 케빈 카엘이는 무슨 팬티 이름 같네, 그렇지? 케빈 카엘이는 무슨 팬티 이름 같네, 그렇지? 케빈 카엘이 케빈 카엘이, 그렇지? 케빈 카엘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인싸 인싸 기 기 자 기자 인싸 맞아, 맞아, 맞아 안 봤다고 기자, 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싸 천천히 이쪽에서 이러면 절대 못 알아들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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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인싸 패스, 패스 좋아해 또라이? 좋아한다, 좋아해 어? 조 조 조 아 해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 해봐, 해봐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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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 일 사 일 구 어? 티 키 일 키즈 다 일 키 구 티 티 리 티 투 왔어, 갔어 한 남 아 강 강 강 강 강 아딤 맞아, 강 아딤 강 강 강 건덤! 안녕하세요, 건덤이에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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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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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우리 뭐였어요? 안녕하세요, 압담이에요, 안녕하세요, 케빈 씨 가수 씨예요, 케빈카이 두 번째, 건우랑 제로 잘할 것 같아 아, 진짜? 제로가 문제자가 낫지 않아요? 입모양이 편한 거면 차라리 원하는 대로 편하면 괜찮은데 자, 첫 번째 갈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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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편의점 편의점 무서워! 무서워? 쑥쑥 쑥쑥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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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 쫄 저기 다 드라큘라 뭐? 드라큘라 set 1 드라큘라 글 과연 갑자기 윙크라고 이럴클라! 그때 끼우려! 왜 끼우려, 갑자기? 패스! 일어나! 너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출전이! 전기? 아니, 일어나! 뭘 맞춰, 진짜! 일어나! 반대로 게임하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카이리! 카이리! 컴백! 시간 종료! 시간 종료! 시간 종료! 아따이가 문제 낼게요. 죄송합니다. 아따이가 예쁘게, 잘 보이게 문제를 낼게요.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갈게요. 꽃! 떡! 꽃! 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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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귀엽다, 얘. 패스! 패스!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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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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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아이... 이진호! 미리보이! 미리보이? 미리보이? 이, 진, 오! 미리보이! 이름 바뀌었다 길이보이? 신 신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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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맞췄네 대표님 대표님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우리 팬덤 나쁜 놈 에델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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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이진호 길이보이 갑자기 길이보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기호랑 오 두 문제 맞춰서 4점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잘 돌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팀 시작 시작 사랑해 부대찌개 뭐야?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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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썼어 패스 하나 썼어요 패스권 데일리 아스 얘기 없다고? 데일리 아스 대 일 데일 패스 어? 어렵겠다 1,2 1,2 1,2 1,2 1,2 1,2 1,2 아 똑바로 좀 말해봐 시간 종료 네 자 준비 시작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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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 1번 말인데? 소시지 청소기 헤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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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림 나츠 나츠 여름 나 너무 떨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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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봐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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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extracting 아수라 가을 chilly 아수라 겨울 에이 아수라 너와 camera 너와나 나 돌아 선생님 만장 노 외 노 도 아 도야 도 arri classified 아! 도와! 오! 오! 도와! 도와! 공항! 도라! 공항! 공항! 자, 끝! 그럼 선생님도 번외 경기로 그러면 내가 맞추고 키오가 문제를 낼게 오케이! 오케이! 그게 맞겠다! 와, 진짜 재밌다 자, 시작! 원! 본! 본드! 본! 본죽! 본! 본! 패스! 패스! 연습! 여름! 연습! 셉침! 연습! 연습! 여드름! 다음 거, 다음 거! 튀김! 안 했어? 튀!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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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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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어, 끝났어요! 댄스 가수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는 순발력과 안무 표현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뮤직 액션 스피드 게임! 자, 준비! 시작! 우와! 아, 쏘리 쏘리! 브리브콜스 롤리! 자! 엑소 2 원격! 다행이다! 이렇게 설명해줘! 엑소 아무런 안 해야 될 거야 아무런 안 해야 될 거야 아, 쏘라 벌려 말했다 아니요? 누구 노래야 그게? 저의 어린 노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갈게요 네! 바람을 찾자 어린 날, 친구. 오리온 봐봐. 오리온 먹어, 먹어? 편하게, 편하게.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질리 없었어.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패스! 오케이, 오케이. 패스. 아티티. 왜 이래? 위아래, 위아래. 사라진다. 굿! 여섯 문제. 강남시야 여섯 문제로 10위점 횟수겠습니다. 뭐예요? 죄송합니다는 뭐예요? 사랑은. 사랑은. 강매가 그래. 뭐죠, 동작? 아니, 없어. 그거 치면 어디 있어? 아니, 근데 왜 사랑, 죄송합니다는 그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는구나. 아, 알겠어. 자, 그러면 다음 팀. 하나, 둘, 셋. 무석 공개. 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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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M 선배님 미친 거 아니야? TBM 선배님 미친 거 아니냐고? TBM 선배님 미친 거 아, 요새 또 음악이 운반 나와서 패스, 패스 너무? 너무 어려워 그치, 그치, 그치 레드벨벳 선배님 레드벨벳 선배님 레드벨벳 선배님, 발간만 러브샷?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아, 뿜뿜, 모모랭 선배님 틀렸어 패스 이거 패스해도 돼? 선배님, 죄송합니다 패스 맞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가 좋아 사랑해 온 온, 온 온 답을 알아도 모르겠어 아아 그거 말하려고 하네 어렵다, 근데 아, 아쉽습니다 이게 K-POP 노래 K-POP 노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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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랜만에 그니까 잘 되네요 시작! 아,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 불타오르네 맞아요, 맞아요 뿜뿜! 어머니 선배님 와, 이거는 아, 잠깐만! 아, 그, 너! 아, 그 뭐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미치겠다, 어머니 같이 활동 겹쳤어, 선배님이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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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왕학생인데 선배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맞아, 안 되잖아, 그거 가만히 감 대워야 되는데 감 대, 안 맞춰도 돼 가서 안 맞춰도 돼 맞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노래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니 가위리가 다 하네 가위리가 다 하네 가위리가 다 하네 우리 더 이상 그릇 마마 아, 넥스트 레벨 삼각형 문을 열었어 우리 집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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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패스 거의 다 왔는데 오, 고워? 똥, 똥 풀어? 똥 고워? 그냥 한글자씩 풀어내라 몸을 한글자씩 엎드렸어? 날았어? 아기 사고? 오! 우와 와, 팔이 대박이다 옆돌기 옆돌기? 동작이? 동작이 동작이 어? 12시 45분 딱 끝?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0분 아, 이거 어렵다 아, 너무 잘했어 등장 자, 이제 하지만 시간에 우리 더 이상 그릇을 눈을 맞아라 눈을 맞아라 눈을 맞아라 눈을 맞아 눈을 맞아라 눈을 맞아라 눈을 맞아라 우리 더 이상 그릇을 왜이ектив을 인연이 그 타이니, 다 하라고 좋음 야, 와 와우 시작! 뭐야? 어? TXT 선배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솟았다. 뿔이 자라났다. 이거는 너무 쉬운데? 딴 거로 가겠다. 딴 거로 가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딴 거로 가겠다. 오닥불. 파이어? 파이어 온. 비슷해, 비슷해. 아, 이해했어요. 저희는 이해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 불을 붙여. 어. 불을 붙이고. 군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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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자, 불 들어가는 노래. 세 글자. 불장난? 예! 저걸 저렇게 썰면? 다이너마이트. 호랑이. 오! 아니, 그걸 어떻게 호랑이라고.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너무 쉬운데? 그냥 제목을 보고 너 몸으로 표현해봐. 내가 어떻게 맞춰볼게. 이건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아니지. 엑시트? 펀치? 펀치? 아, 깡! 온? 온앤오프. 온앤오프 선배님의. 춤춰. 오케이. 이게 돼? 센스가 있다. 2백.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 내가 했던 거 왜. 잘했어, 잘했어. 자, 마지막이죠. 네. 노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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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춤을 보지 마. 알겠어. 오케이, 가겠습니다. 시작! 아, 이쪽으로. 위너. 맞다. 에이셉. 하드끼리. 아, 그냥 이건 좀. 음! 아쉬워 벌써 열두시.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 보내주기 싫어. 휴운이만. 휴운이만. 네. 아, 시간 종료. 최종 호수 형은. 건우와 제로가 되겠습니다. 건우와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 축복하다. 건우, 제로. 아, 둘 다 잘했어. 아,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우리 예능 아카데미 수업을 받아봤는데. 맞아요. 9명의 멤버가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MVP? 어, 저는. 지금 카이리 약간. 카이리. 카이리 약간. 카이리 약간. 카이리. 어. 매사에 좀 열심히 해줬고. 맞습니다.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예능 아카데미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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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궁금해서. 일어나세요. 구독과. 구독과. 그 다음. 알러브 스토리까지. 이제 지금 새싹을 봤는데. 열매가 열릴 때가 제가 쭉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러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심심에서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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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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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의 노래니까 아 좋아 아 좋아 지금 넘어가야 돼 지금 10초 넘었어 10초 그냥 그냥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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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안 먹을래?